안녕하세요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주 들어와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2600을 돌파하고 나서도 굉장히 견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1300은 아래로까지 한번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마저도 워낙 강세죠 주가도 강세고 원화도 강했던 환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수급적으로 변했던 건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정말 공격적인 매수를 하다가 이번주 들어와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기관들이 바톤터치라는 수급상의 변수가 생겼고요 그 다음 주요 이슈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가 해소된 게 큰 역할을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주한 가운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회복이 국내 증시 2차 전지주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악재성 요인이었던 건 주반에 호주하고 캐나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 결정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일부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이 FMC에서 당장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라는 이슈가 다시 제기되면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 이번 한 주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는 잘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그래도 이번 주는 정말 모처럼 경기 민감주죠 경기가 좀 좋아질 때 갈 수 있는 조선이나 종합상사 화학 같은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이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돋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연 거의 한 9일? 9일, 10일 정도 이렇게 계속 올랐죠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한때 이제 가격 인하 때문에 좀 수익성 아까 우려가 좀 일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 한 데다가 실제 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목표까지 좀 밝히면서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나왔던 이슈 중에 테슬라가 이제 가장 저가형 모델이죠 테슬라 모델3 거기서 가장 싼 모델인 기본형 모델에는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탑재가 되면 사실 보조금을 반밖에 못 받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 모델3 기본형 차량도 세금 혜택 7,500달러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뭐 그럼 테슬라가 CATL 배터리 뺀 거냐 이거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CATL 배터리를 뺀 거 아니냐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CATL 주가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엔 이제 모델3 보조금을 좀 완벽하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는 테슬라가 뭐 어떤 빅테크 기업보다 좀 돋보이는 한 주를 좀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이번 주에 이제 비전 프로라는 그 MR 기계죠 이제 MR이라는 건 AR, V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이 혼합된 거죠 그래서 그걸 MR이라는 이제 기기로 좀 부르는데 그걸 좀 출시를 했는데 뭐 팀쿡이 뭐라고 했냐면 퍼스널 컴퓨터 시대도 있었고 그때 예전에 이제 애플 맥힌토시로 그 다음에 아이폰 통해서 모바일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비전 프로 통해서 공간 컴퓨터로 이제 시대를 바꾸겠다 이런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공간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엔 뭐 이 노트북이나 애플 아이폰 화면을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만 착용을 하면 어디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 프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하나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발표하고 나서 좀 빠졌던 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한 45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기기값이 그래서 판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고위상도인데 이게 수율이 좀 아직은 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 잡는 데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착용한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좀 무겁다 한 두 시간 착용하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다 이런 좀 의견들이 좀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얼마나 좀 잘 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애플 생태계가 워낙 완벽하게 구동되어 있고 거기 개발자들도 수천 명이 달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 경험을 만드는 건 좋은데 결국 이 착용감 이런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래서 그건 한 25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내년 초에 출시가 예정되고 아마 1년 후인 25년도 초에는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더 개선된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뭐 특히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은 좀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좋지만 한국의 IT 하드웨어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이벤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정치가 이게 지금 화랑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뭐 착시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대용지만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요즘에 경제도 계속 양극하죠 비싼 데는 비싼 대로 잘 되고 아니면 완전히 싼데 중간이 없는 것 같고요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쪽이 더 올라가고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계속 소외받는 흐름인데 한국이나 이거는 뭐 미국, 일본,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 정치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코스피가 올해 14.4% 올랐는데 삼성은자가 27% 올랐고요 LG엔솔이 33%, SK하이닉스가 45%, 현대차가 36%니까 이 대표 기업들이 시장보다 훨씬 좋아요 두세 배 그럼 나머지는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평균을 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용주 쏠림 현상은 실제고 미국은 더 심합니다 미국은 S&P가 9.5% 정도 올랐는데 애플이 35, 마이크로소프트가 38인데 엔비디아가 무려 167% 올랐거든요 쏠림 현상이 미국이 오히려 더 크게 달하고 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원래 쏠림 현상은 강세상 초기에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2020년 3월에 코로나 터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강세장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흔히 BBI지만 갔거든요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 게임 이 4개 섹터가 간 다음에 나중에 강세장 진행되고 나서 다른 업종이 수산 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냐 이제 강세장이 초입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미국의 전문가분은 아니다 이게 단 7개의 대용주만이 올해 주가 상승의 90%를 차지했거든요 이게 닷컴버블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 정신을 폭락해버렸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쏠림 현상은 나오는 건 팩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쏠림 현상이 완화되려면 다른 업종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주에는 나왔거든요 미국의 다우도 괜찮았고 한국에서는 경기 민간주가 실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 쏠림이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좀 강세장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이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투자자 90% 이상이 물려있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이거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NH투자증권 증권사 계좌 고객 중에서 가장 일단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에는 한 82만 명 정도가 있고 근데 평균 매수단가가 7만 2천 원이라서 거의 회복은 됐어요 하이닉스도 지금 평단가가 10만 7천 원이니까 거의 지금 이제 본전까지 온 거죠 다만 이제 카카오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46%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싶고 카카오 투자자의 무려 96%가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전에 한창 카카오 좋을 때 투자를 하셨던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35 손실 투자자 비중이 91%니까 다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특징적인 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2, 3년 전부터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고통이 큰데 지금 사실 모멘텀이 딱히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려면 결국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금리 하락이 시작돼야 되고 경기는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좀 나와야 광고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통화 정책 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쨌든 멈춰야 되고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야 기업들의 광고가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 변수들이 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좀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4월 달에 일평균 증시 거래대금이 한 26.4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와서는 18조 원이니까 이게 한 31%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4월 말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부터 CFD 관련된 매물 나오고 신용도 축소되고 또 그때 2차 전지도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중심축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심리가 좀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도 엄청납니다 이게 9,789억 정도 지난달에 있었다고 하니까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개인들의 신용 매물이 좀 추래됐던 것도 하나의 좀 약간의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예탁금은 50조 원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또 개인 투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들의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다시 또 거래대금은 증가할 것 같은데 일단은 4월의 그 충격 이후로 아직까지는 개인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대단한 게 제조업 강국인데 그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5,6년 전에 5,6년 전이었나요? 그때 한 2017년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LG화학이었죠 중국의 배터리 잘 만들어서 하는데 중국이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 차에 탑재가 되면 보조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회사들이 안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했던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시장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냥 좌절했다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됐는지 중국을 좀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 헝가리나 폴란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배팅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정말 많이 또 돈을 못 버니까요 자꾸 적자만 보고 만들어도 수율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거 뭐 진짜 2차전지 돈 버는 거 맞냐 근데 계속 했어요 해서 기술 개발하고 해서 유럽을 장악을 했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 장악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했다 결국엔 좌절하지 않고 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던 지금 결실이 저는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 EU 시장의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63%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하고 이건 사실 배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가 옛날에 10년 전에 현대차 점유율이 10% 가까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대로면 세계 세대 시장에서 점유율이었으니까 주가 못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미국에서 점유율 올리고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오면요 그걸 극복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들한테는 대접을 저는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대접을 받는 저는 가장 명확한 이유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3총사가 정말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 들었어도 좋은 분위기인데 일단 3사가 조선 3사라고 하는 건 현대중공업 그룹 있죠 거기에 사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3호중공업 다 합쳐서 그냥 하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룹으로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수주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각각의 특징만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HD 한국조선의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메타놀 추진선 같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의 강점이 직접 엔진을 만듭니다 그런데 메타놀 연료로 하는 추진선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R&D 연구개발 투자를 했던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나중에 또 암모니아 선박까지도 내년에 아마 할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연간 수주 목표 72%가 달성해서 지금 HD 한국조선 해양 여전히 좋은 분위기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드디어 흑자전환 했죠 22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일단 성공을 해줬고요 점유율 80%인 FLNG라고 이게 해양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에서 천연가스를요 천연가스는 가스잖아요 이거 기체인데 이거를 액화시키는 거예요 액체로 바꾸면 그게 LNG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 수주를 잘하고 있는데 그게 점유율이 무려 80%나 돼요 그래서 삼성은 해양플랜트의 강자로 계속 나서고 있고 하나오션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됐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하나오션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또 강점 중에 하나 군함을 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또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특수선 사업도 기대가 되고 또 재무구조도 개선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런 좀 앞으로의 미래도 각각의 근데 특징들은 좀 있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자주 만남을 가졌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사망했을 때 그때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펠리세이드를 끌고 갔어요 현대차죠 거기서 정의선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일 수도 있죠 현대차하고의 협상을 또 위해설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양사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줬던 거죠 협업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결과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임포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차에 타시면 앞에 계기판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이걸 차량용 임포테인먼트라고 다 디스플레이나 거기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칩들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든 칩을 현대차가 공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고 하는데 원래 현대차는 주로 엔비디아 거 썼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삼성 걸 쓰게 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성능도 개선되겠지만 공급사가 많아야 좋아요 그래 협상에서 유리하고 삼성도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만들어놨는데 고객사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전 세계 3위 업체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생산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을 이제 물꼬를 텄다는 건 그리고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한 번 물꼬를 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통 한 번 들어가면 5년 정도 이게 사이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전장 사업도 성장할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한테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민감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는 경기민감주 쪽 상승은 좀 이어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다음 주에 또 중국이 금리나 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부양책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민감주에 대한 어떤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종합상사 그리고 조선, 해운 이 세 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들인데 이 섹터들은 그래도 다음 주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원전주가 이번 주에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들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도 원전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한번 다음 주에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보고서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4명의 애널리스트 분이 콜라보로 쓰신 자료고요 이민재, 이재광, 정연승, 채용강 연구원 네 분이 쓰셨고 제목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기회 요인 한마디로 정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옛날과 다르죠 지금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냉전 시대가 와버렸죠 이 상황에서 각각의 업종들이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 원전, 방산, 조선, 에너지 이 4개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원자력 발전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2050년까지 신규 원전 200기가와트 건설할 목표인데 1기가와트가 보통 원전 1개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질려는 이유는 원전이 가장 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요 그래서 아마 원전 쪽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원전을 만약에 미국이 해주면 한국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일단 기술력은 사실 미국이 가장 우위에 있죠 그렇지만 한국의 강점은 건설을 잘합니다 원전 기기들을 굉장히 건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좀 협업할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 있고 또 한 가지가 유럽도 노후화된 원전이 많은데 유럽은 러시아 걸 많이 쓴대요 근데 러시아랑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프랑스, 한국 세 곳 중에 하나랑 협업을 해야 돼요 이 노후 원전을 대체하려면 근데 미국과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한국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을 또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방산도 지금 탈세계와 지금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진영 논리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 중심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이고 여기가 신흥국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제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데 지구 남방구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고 하면 한 120개국 정도 되고 대표적으로 뭐 여기가 브라질 같은 국가들 있죠 사우디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미국 중심의 세력이 가져가냐 중국 중심의 세력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안보 논리가 가장 좋대요 경제 논리도 있겠지만 일단 뭐 무기라든가 이런 좀 안보 보장해주겠다 옛날에 그 사우디가 결국엔 미국의 무기를 이제 수입을 했었죠 미국산 무기 수입해서 안보를 보장받은 거죠 그 대신에 달러 결제하게 해준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방도 결국에 이런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포섭하기 위해서 무기 같은 거를 좀 제공하려는 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미국 무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또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산 무기는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아서 한국은 30% 저렴한데 작년에 그래서 폴란드 수주를 따냈잖아요 17조 원짜리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이런 국제적인 진영 물리 때문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주는 이제 한번 계속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수주 잘 되고 있고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조선 쪽의 환경 규제 이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후화된 선박들이 너무 많은데 탄소 배출이 많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 필요하고 에너지는 정유나 화학 쪽은 중국이 자기네가 자급자족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법인이나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받는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있죠 그런 태양광이나 이런 쪽을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콘 대여가 몰려온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 1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충격적인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대여가 들어오니까 증시가 폭나게 벌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시장도 안 좋아지고 금리 오르면서 대형 기업들이 IPO를 다 철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었다가 이제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대여들이 오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